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일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일단은 꼭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게 물론 돈도 들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요하지 않는 그런 여행도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간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산을 간다거나 가족들끼리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요하지 않는 그런 여행도 충분한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자체가 없었던 거군요. 그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놀러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런 거에 당연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남편분이 일을 안 하시던 시기가 길어지면서 부부관계에 위기가 왔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 위기가 극복이 잘 됐나요? 네, 극복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대부분 요즘에는 특히 더 황혼 이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부부 간에 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따로 사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배우자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말 부부를 추천드려요. 주말 부부? 네. 제가 지금 주말 부부 9년 차인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주말 부부는 3대가 덕을 쌓아야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말 부부를 하다 보면은 떨어져 있다 보면은 이렇게 섭섭한 그런 마음보다는 예전에 잘 해주지 못했던 그런 미안한 마음, 후회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서로서로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반갑고 베스트 프린트처럼 그동안 있었던 얘기하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생기면서 없던 사랑도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배우자에 대한 상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기대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실망을 한다거나 뭐 원망을 하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상대한테 원하는 걸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해주는 방법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제2의 방법, 제2의 대상자로 제3의 그런 상대를 선택해서 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방법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뭐 그 기대감이라는 게 뭐에 대한 기대감인지 뭘 해주는 건지. 남편한테 받고 싶은 그런 선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선물을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 선물을 제가 그냥 저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네요. 그냥 뭐 아 남편이 뭐 꽃다발 하나 사왔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남편이 안 사오면 이제 실망을 하니까. 네. 그걸 내가 산다. 아 예예. 제가 저한테 선물을 하고 아니면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뭐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제가 또 아이들한테 좀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또 해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주말부부를 이제 처음 하자고 하신 거는 작가님이신가요? 아니요.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주말부부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말부부를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았던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고 작가님의 삶의 행복도와 만족도도 더 높아지더라. 네. 아무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이 영상을 보시거나 작가님 책을 보고서 우리도 한번 주말부부 해볼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작가님은 자연스럽게 됐지만 이제 뭐 이게 뭐 부부관계도 회복이 더 좋다는데 해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혹시 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주의사항? 아 주의사항이라면은 제일 뭐 기본적인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믿음 그게 제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뭐 딱히 그런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믿음이 이게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죠? 이게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어쨌거나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은 뭐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면은 어 왜 그렇지 않아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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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또 막 이렇게 사태가 커질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남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으신 거예요? 네. 확실히 있어요. 네. 그 이제 중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네. 중년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어떤 의미이신가요? 어 중년이 되면 물론 두려움이 들기도 해요. 그 두려움이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두려움을 보통 우리는 회피하거나 그거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중년이 되면은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데 네. 노안이 온다거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그런 건강 저처럼 건강 이상이 그렇게 오기도 하는데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가 안 좋다 보니까 음식을 아무거나 이렇게 막 먹지를 못해요. 특히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커피를 못 먹는다는 그런 사실이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만 뭐 언제까지라도 속상해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우울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커피 대신에 이렇게 티를 마시면 되고 어 또 제가 또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여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어 저한테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또 여행지 가서 여행을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행복해질까를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방법이 있고 그게 좀 더 생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년이 이제 그냥 뭐 굳이 이게 딱 정해지는 거 아니지만 이전을 생각하면 청년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잖아요. 청년에서 딱 중년이 됐을 때 뭐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아이들이 좀 주는 그런 행복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많이 행복감을 느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다 독립을 이제 하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저어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혼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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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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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렇게 주체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중년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네. 중년 이후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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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할 때는 중년 이후의 그 삶은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여러 부분에서 또 자유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니까 뭐 예전처럼 아이들한테 많이 뭐 신경을 썬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줄어듭니까 저한테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만의 그런 시간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네. 네. 그 저만의 그런 시간을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신의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살필 수 있어서 중년 이후의 그런 삶은 조연의 삶이 아닌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년을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예전에는 가족들한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족들이 중심이었죠. 저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그랬는데 가족도 좋지만 저한테 집중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 없으셨어요?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나?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을 하니까 허탈감이라든지 허무감 때문에 약간 그 우울한 기분을 느끼시는 엄마, 아버지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게 있을까 봐 제가 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 오기 전에 미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제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자원봉사를 하니까 확실히 자녀들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그런 약간 우울한 기분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해소가 됐었어요. 혹시 자원봉사 말고 그런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해올만한 활동이나 추천할 만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자원봉사 말고 자신이 관심이 있다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중년들이 중년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우리 중년들은 그 힘든 상황을 잘 견뎌왔고 지금도 잘 견디고 있고 앞으로도 잘 견뎌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인이나 가족보다는 이제는 좀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중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뿐이 존재하는 저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있어야지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년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의 저자 조숙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판실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